오늘 강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에 차차 그치겠고요. 전남 동부지역은 내일 저녁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 많이 오는 곳은 80mm 이상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한낮 기온이 광주가 24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에나 초고기온 25도, 광양 2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에나 초고기온 25도, 영암 26도, 강진 27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5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부터 아침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0일 뉴스 세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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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